트립에 자신이 없거나 돈을 안 쓰려는 인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. 이렇게 일한 차를 사신 거예요. 중고차를요. 이렇게 한 거예요. 양업사안이 해준 거예요. 용, 용, 용 나오겠네요. 공짜, 영업사에 공짜해준 거예요?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돈으로 받아 갖고 오세요. 30에, 40에 물어보고 40에 따르면 그러면 돈으로 내놔. 이게 맞는 거예요. 후방카메라도 잘 되겠죠? 돼요. 그런 거는 내가 한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. 내가 안 한 것만 물어보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잘 나오네요. 내가 한 건 하도 없어요. 갈게요. 감사합니다.